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단심리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유경 교수입니다. 먼저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단심리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심리적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분야에서 상담전문가로 일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단심리학과에 대해서 주요 특징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단심리학과는 2003년도에 사이버대학 중에는 최초로 설립이 되었고 우수한 전임교수진과 탄탄한 교육과정 그리고 편리하고 유연한 학사 시스템을 통해서 일과 가정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부터 저희 학교에는 심리상담대학원이 설립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전문 상담가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상단심리학과의 주요한 특징을 세 가지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학과는 사이버대학 중에서 최대 규모의 상단심리학과라는 점입니다. 우리학과는 현재 2,0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 또 학과가 설립된 이후로 7,5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실공의 최대 규모의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졸업생과 재학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과정이 알차고 교육방법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한 특징은 저희 학과에는 타 사이버대학교에 비해서 가장 많은 전임교수진들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의 세부 전공 분야에서 최고의 학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 실무 경험들을 갖추고 계신 전임교수진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에 중요한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학업생활, 나아가 진로에 대한 다양한 지도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본교회는 전국에 걸쳐서 5개의 부설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본교회는 이미 2010년도에 개원해서 그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픈 상담 서비스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천, 분당, 대구, 광주에 위치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심리상담 실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4년제 대학인 저희 대학을 졸업하시고 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먼저 국가 자격증으로는 청소연 상담사, 사녀빌록공단에서 실시하는 임상심리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상단심리의학회, 임상심리의학회, 발달심리의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학과는 전통이 있는 만큼 특정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온오프라인 스터디를 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학과에 오셔서 2년 혹은 4년을 공부하신 후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깊이 있게 공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심리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필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저희 학과 졸업생 중에 상당수가 본교 심리상담 대학원을 비롯해서 타 대학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심리상담센터에서 취업을 해서 상담 전문가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구체적인 괴익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10년 뒤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열정과 도전의식을 갖고 저희 학교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상담심리학과의 모든 교수진은 여러분의 꿈과 열정을 환영하고 또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